오십삼과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어휘 1. 입국 절차 비자 사증 비자 사증 비자 사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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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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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을 신청하다 발급을 신청하다 발급을 신청하다 발급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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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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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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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심사를 받다 입국 심사를 받다 입국 심사를 받다 입국이 금지되다 입국이 금지되다 입국이 금지되다 취업 교육을 받다 취업 교육을 받다 취업 교육을 받다 작업장에 배치되다 작업장에 배치되다 작업장에 배치되다 입국 신고서 입국 신고서 어휘 2. 외국인 등록 출입국 관리소 출입국 관리소 출입국 관리소 외국인 등록을 하다 외국인 등록을 하다 외국인 등록을 하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 수수료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번호표를 뽑다. 지문을 등록하다. 외국인 등록 신청서 외국인 등록 신청서 외국인 등록 신청서 외국인 등록 신청서 감사합니다.